4 이 비밀은 뭔지 아세요? 2, 3, 4의 비밀은? 소유 씨의 발 사이즈가 234입니다 맞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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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애네런들 정말이었어요 235지 4가 뒤에 각질을 제거한 상태가 234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백지형 씨 키는 169cm 그리고 실사 소유 씨의 키는 168cm입니다 또 1cm 한 끗 차이가 계속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차이 나는 거예요? 하나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? 억지춘향 억지로 한번 맞춰봤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막 성대모사 이런 거 하면 왜 하나? 점수 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최초 올라가요 정리 선배님 성대모사 정인 씨요? 정인 정인 어 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지금 진짜로 삐끗한 거예요. 이거 무슨 설정이야? 진짜로 힐에 삐끗한 거죠? 재밌다. 구멍이 난 데다가 하필 거기에 빠졌어요. 구멍 하나가 났는데. 그 엄마마 이거보다 재밌다. 정인씨 거는 코를 좀 더 써야 돼요. 그래 나를 믿자. 믿음으로 살자. 이런 식으로 코를 좀 써야 돼요. 엄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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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올렸어 올렸어 올렸어. 그래요 잘하셨어요. 파이팅 남신 목소리거든요. 제가 점수를 더 드리자면 소찬이의 Tears를 사자. 아 제가요? 그럼 점수 올려주시는 거예요? 올려드릴게요. 그 대신 재미있게. 느낌있게. 잔인하 하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뭐 잔인하 하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뭐 잘한다. 약간 걸쭉한데 다른 것도 없습니까? 춤 가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점수. 춤을 살짝 보여주신다면. 섹스 댄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여기 숨지라고요? 자 그럼요. 자 섹스 댄스. 렛츠고 렛츠고. 하이 하이. 자 점수 올라갈게요. 하이. 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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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가 간다. 아 그렇지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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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금 더 조금 더. 와우. 자 우셔야 됩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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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진짜 엄청 올라갔어요. 아니 근데 신철씨는 누를 게 없어요. 신철씨는 처음부터 25점 눌러 놔가지고. 우리 아자아자 애청자 народ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시스타에요. 라고. 아 정말요. 아 아. Rangers. 아. 아 아니야cat. 안져놓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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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스탑페이스오프 자 이 모창쇼인데 이분의 무대가 빠지면은 이 모창쇼라고 볼 수가 없죠. 그렇죠. 누굽니까? 임재범씨입니다. 어서오세요. 안져놓은 거 그건 아무도 정신감순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